이번 시간에는 루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다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떠한 일련의 코드들을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반복문이에요 그리고 반복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리스트와 같은 컨테이너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루프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다큐멘테이션에서 파이썬3 문서로 가서요 반복문은 문법이기 때문에 language reference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이썬의 문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밑에 쭉 보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이 푸문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츠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포문입니다 포로 들어가서요 포문을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포문의 문법의 형식이 적혀있습니다 자, 우리 실습해봅시다 자, 신텍스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루프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게요 그럼 각자 에디터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형식의 첫 번째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은 저건 그냥 문자 4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4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겐 리스트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는 그냥 value라고 적으세요 어떤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n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따옴표로 묶여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무조건 in이라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xpression list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list와 같은 sequence data type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적혀있죠 string이나 tuple이나 list와 같은 sequence element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a, b, c 대괄호 그 다음에 list가 끝났으면 colon을 적으라고 되어 있고요 sui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 suite에 해당되는 어떤 일련의 코드들이 실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엔터를 쳐서 저는 줄 바꿈을 했고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 value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저장을 전화했습니다 화면을 두 개로 쪼갰고요 이 아래쪽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python3 loop.py abc가 나왔습니다 즉, 이 4라고 하는 이 반복문은 이 뒤에 있는 저 list의 값을 하나씩 꺼내서 value의 값으로 대입해서 여기 있는 이 value의 값이 print의 값으로 입력 값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해서 여기에다가 print 1 그리고 이 끝에다가는 print 2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1 abc2가 되죠 즉, 얘가 실행되고 여기 있는 이 들여쓰기 된 만큼의 코드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여러 줄이면 여러 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하고 나서 숫자 2가 여기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10번 반복해라 1억 번 반복해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rang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는 list 두 번째는 range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for value in range 10이라고 하면 일단 이 range라고 하는 것은 10번 1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리스트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제가 print value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 위에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print 이렇게 이렇게 하고 range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오잉 잘 된 거군요 range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니까 총 10개죠 10번의 반복을 할 수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이썬에서의 반복문인데요 이 포문 말고도 while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while문은 while 안쪽에 있는 값이 true인 동안에 반복문이 실행되는 좀 더 원시적이고 좀 더 자유도가 높지만 약간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복문도 살펴봤고 리스트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써먹어야죠 다음 시간에 활용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Hampshire